자 일단 여기 첫번째 문장까지 한번 그 듣고서 내용 파악이 되셨어야 됐어요. 어떻게? 자 when individual in social network when individuals in a social network have common priorities 뭐다 일단 여기까지 common priority가 뭐예요 공통적인 우선순위라는 걸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적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얘네들이 그 어떤 common priority를 가졌을 때 뭐라는 정도 뭐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t is often beneficial to copy one another it is often beneficial to copy one another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뭐가 된다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뭐가 이제 서로서로 뭐 카피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 그 보시는 게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장이고 이게 topic sentence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바로 들렸죠 어떤 거 but 나왔으니까 자 그러나 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모두 common이다 어떻게 그 wild한 그런 애니멀도 똑같이 따라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but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일반적인 라이팅의 구조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건데 지금 example 바로 나오는 거죠 주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topic sentence 얘기하고 바로 주장 나옵니다 거기서 해조류에 관련된 l 그 알제 lg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3자의 의견 혹은 연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시로 제시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보통 뭘로 출제가 되느냐 디테일 퀘스턴이나 코렉트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리서처다 리서치다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잡는다 일단은 시그널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그널로 잡아주시고 자 알제 이징 피쉬 아 그래서 해조류를 먹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뭐 했다 그 스파이더원 괜히 쫓아갔고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가 누구 그 피쉬를 쫓아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들으면서 단어로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뭐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노트테이킹은 이제 본인말의 방식이 중요한데 내가 내용을 파악한다면 이거 여러번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지 뭐 얘네들이 먹이를 먹는 곳 전체를 이제 조망할 수 있게끔 카메라를 설치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패턴을 지금 발견했다 뭐를 먹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패턴이 지금 그 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일단 디스파이트랑 뭐 디퍼런트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그 이 시그널이라는 거 오늘 좀 설명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기서 디퍼런트라는 그런 균형 나오면은 일단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디퍼가 뭐냐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것과 나중에 것이 다르다 그러면 이 다른 게 왜 다르냐 라는 식으로 문제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퍼런트나 디퍼런트나 나오면은 뭐하자 이거 이제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pattern these fish despite being from different species and not swimming in schools 아 그러니까 not swimming in school 여기서 나오는 school은 그냥 그 학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때죠 때 물고기 때 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 same 하지 않은 동일한 물고기 종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we're copying one another we're copying one another we're copying one another we're copying one another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서로 서로를 어떻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fish stayed for longer and ate more algey when the fish stayed for more and ate they were surrounded for longer and ate more algey when they were surrounded by more feeding fish 아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많이 있으면은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으면은 얘네들도 더 오래 있었다 물고기가 많이 없었으면은 얘도 오래 있지 않았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researchers concluded that even when these fish were different species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또 시그널에 관련된 거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부분 conclude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결론 내린다 결론 내리는 것도 역시 뭐 어떤 문제의 일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they were connected within social networks which can they were connected in social network 우리가 소위 맨날 하는 그 SNS 얘네들도 이제 이런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다라는 거예요 and provide information on when it is safe to eat 그래서 언제 뭐냐 safe to eat 그 먹는 것이 안전한지 이거를 이제 소셜 네트워킹으로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뭐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마다 그 네트워킹 하는 게 많이 좀 다르죠 우리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봇대 밑에서 이렇게 오줌 싸고 이런 거 그게 다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걔네 냄새 맡고 이러잖아 누가 다녀갔구나 그렇게 애들이 소셜 네트워킹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이렇다 라는 얘기에요 질문이 question number 37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alk? 자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을 잘 들으면 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우리 choice로 한번 가보죠 자 the importance of rj eating fish in coral reefs 라고 나오는데 그 구제 해석하자면 물고기의 중요성이거든요 얘네 the importance of rj eating fish in coral reefs b fish in coral reefs relying on each other for information 아 결국 지금 이 37번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이 얘네가 이제 서로 다른 종이긴 하지만 뭘 한다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반부에 내용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지금 후반부에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 요거에 대한 적절한 부분이 방금 나왔던 b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c why humans and animals copy one another 자 왜 인간이랑 그 동물이 서로서로 카피하느냐 이걸 비교 대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다 만들겠고 d the benefits that rj and fish bring to the ecosystem 자 rj and fish가 그 이코시스템에 가져오는 benefit 이거는 전혀 not mentioned 돼요 언급되어 있지 않았죠 뭐 해조류랑 물고기가 뭐 그 생태계 주는 이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어 정답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칸이 좁아서 마이킹해놨는데 그 노트테이킹 이렇게 틀리신 부분들은 그 노트테이킹을 어 여러 번 해 주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트 1,2,3를 80% 정도는 맞는다는 전제하에 4,5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파트5가 힘들다 파트4 중심으로 해주면 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거고 기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굿 굿텝스의 파트4 문제를 가지고서 연습을 이제 하는게 어 지금 이 신유형 나온거 파트5 데뷔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될겁니다 지금 이거는 녹음해서 만드신 그래서 네네 속도가 원래 거랑 비슷한건가요 아니면 좀 느리게 하는거 속도요? 지금 시험봐서 알잖아 지난주에 이거는 그냥 그 뭐야 전체 그 원래 평이하게 뭐냐 시험중에 우리가 듣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녹음이 됐습니다 비교해 드릴까? 비교해 드릴까? 보면 말씀해 주세요 네 chicken say 짐 기억나세요? 지금 생浅 시청자 선생님 기억나세요? 지금 시청자 시청자 빠르죠 이게 우리 이제 그거 그고 이거는 조금 좀 느리게 나온 그런 거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